동파육 동파육 동파육은 절강성의 유명한 요리입니다. 북송시대 유명한 시인 소동파에 의해 개발된 요리로서 그의 이름을 따서 동파육이라 불리게 됩니다. 소동파가 서주, 황주, 황주 등지에서 재임 시절 그가 좋아하고 즐겨 먹던 음식으로 서주에서 개발, 황주에서 발전, 황주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하게 된 음식입니다. 이어서 만드는 법 영상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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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